빙빙 파이홉 대임 깻잎 헤비 파이홉 대임 축제 대임을 선물했습니다 알아보기 잘 해주실거라 믿어요 신기같아요 안녕하세요 와 4oll 킹덤 오 Пред》 있었어요 이거 봐 3oll 대국인데 이제 안되면 진짜 맛있어. 되게 이쁘다. 아무 말이나 해도. 되게 이쁘다. 맛있어? 네 얼굴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내 얼굴을 먹는 건데. 다 먹었어? 네 얼굴 다 먹었어. 맛있어. 또 무슨 맛 있어? 초코유? 응. 3개. 너 나 된다. 너 진짜로? 나 내 얼굴을 3번 했는데? 나 내 얼굴을 3번 했는데? 내 셀카를 4개 4개 예쁘네. 예쁘네. 네. 특별해 줄게. 아 됐어 됐어. 내 셀카를 따라 가져올게. 이 셀카를 진짜 봤어. 너무 워낙 된다고. 잠깐 처음 먹어봐. 어디? 어머나. 여기 되게 숲하라는 것 같아. 어 이거죠? 막상에 밥을 먹고. 거짓말이 담긴 한지? oczywiście. 딸기. 아 이거 맛있어. 딸기 맛. 딸기 맛있어. 딸기. 딸기. 딸기 사세요. 딸기 사세요. 딸기 사세요. 어? 여기? 아! 빨리! 빨리! 여덟 개를 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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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2개 딸기 2개 내 부모님 이게 다행이네 오늘 날이요 진짜 좋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다들 갔던가 오는거야? 앙린빵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 아, 부끄러워. 아, 근데 방금... 아이디어 좋다. 어디가 어디냐. 뭘 보는 거야? 안 돼. 한 번 했어, 다 됐어. 야, 내가 네 만드셨으면 좋겠는데? 아니야. 딸기 셋, 초코넷. 감사합니다. 어, 진짜? 미래에서야, 이게. 아니야, 괜찮냐. 에이브 안 쓴 성성, 역성방. 이걸 본다고? 이걸 본다고? 어쩔 수 없어. 어디 갈까? 무서워. 아, 얘 안 해. 아, 여기. 아, 이거. 아, 이거 무슨 일이야? 아, 이거 무슨 일이야? 아, 다 됐어. 살가지고 네들아. 아니, 아니. 보겠다고. 어, 뭐 안 돼? 아, 진짜. 아, 근데, 네 거 아, 여긴. 아, 둘이 다 잡혀야 돼. 혼자 오시리 오 깜짝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, 축하해. 나도 누나 먹어. 누나 먹어. 너 먹어. 진짜 너무 무서웠어. 커튼치? 엄마 엄마 진짜 무서워. 마스크 벗어 너무 무서워. 이렇게 많이 맞추는 거야. 이거 쌀 할 수 있는 거야? 진짜 알 수 없게 꾸준다. 알 수 없게 꾸준다. 그냥, 나 쉽게 꾸준다. 많이 발라야 돼? 왜 아이보리랑 펜이 형 같아? 쌀을 수 있을까, 내가? 쑤셔봐. 자, 했다. 와, 했다. 진짜 먹어. 나 그냥 올려주면 안 그래? 올리면 안 될 것 같아. 아, 그래? 얼굴이 너무 잘 웃어. 아, 좀 그렇네? 오, 센터가 좋네. 오, 된다, 간다. 커현야, 나 뒤토라서 한 거야. 뒤토라서? 거기 있어? 1.5. 있어? 저걸 배경으로 찍어. 아, 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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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 찍으라고. 아, 이렇게? 맞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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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다려. ㅋㅋㅋㅋ 나 이렇게 치러가 tow는 중... 오, 진짜. 모으십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으음, 너무 맛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세과로 많이 받는 거 같은데? 우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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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